Q. 랩런티즈 드는 곡 Q. 랩런티즈 드는 곡 Q. 가 centrifuge라구요 Q. 랩런티즈 드는 곡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랩런티즈들학교 H&M 난타팀입니다 Q. 랩런티즈 드는 곡 처음에는 공지사항을 보니까 예선을 합격하면 WRC가 공짜더라구요 그래서 «아 WRC 공짜로 가면서 효도 한번 하자고» 그런식으로 시작했다고 난타가 원약도 잡고 준비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같이 준비해서 본선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저희 난타팀이 매년 WRC 때마다 공연을 해왔었는데 작년 졸업생 형들이 나가면서 난타가 끊겼었어요. 이제 저희가 다시 난타팀을 일으켜보자고 해서 뜻을 모아서 이번 탑냉론을 통해서 다시 난타팀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저희 난타팀이 본선 무대에서 연주하게 될 곡은요. 콜드시 리믹스라는 곡인데요. 화려한 스틱 퍼포먼스와 리드미클한 박자로 이루어진 곡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H&M 난타팀 많은 관심과 복음 부탁드립니다. 랩놀 리더 화이팅! 랩놀 리더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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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H&M 팀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북신우 소리였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완전 잘하죠?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저도 궁금했던 점이 있었는데 우리 H&M 무슨 뜻인가요? 함량앤마칭이라는 뜻으로 함량앤마칭이라는 뜻으로 저희 학교가 있는 함량 지역을 따고 저희 마칭밴드를 표현한 함량앤마칭의 줄임말로 H&M 밴드입니다. 그러니까 함량 출신들이시군요. 그러니까 함량 출신들이시군요. 그래서 함량 매칭이다. 마칭, 함량마칭. 이렇게 팀이 결성된 지는 얼마나 됐나요? 저희 학교가 난타를 몇 년 전부터 쭉 해왔었는데 이번에 형들이 졸업하고 하면서 저희 난타가 1년 동안 끊겼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탑립런트를 계기로 다시 결성하게 된 팀입니다. 근데 제가 사전 인터뷰를 내용을 보니까 무슨 팀 분열, 기도수첩 이런 말이 딱 박혀있더라고요. 무슨 뜻인가요? 저희가 처음에 난타를 팀을 결성하고 연습을 하는데 좀 힘든 부분이 많았어요. 갈등도 많았고 연습할 때 힘든 점도 많아서 처음에 좀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했는데 저희가 기도수첩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잡고 다시 제대로 언약을 잡고 시작했다고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역시 랩런트는 싸우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수첩으로 기도하며 팀을 다시 재결성한 참가부로 1번 H&M이었습니다. 1번!